현재 기온은 예상보다 낮은 17도이고 미세먼지는 좋음입니다. 아침까지 곳곳 장맛비 내리니 휴대가 편한 우산을 챙기세요. 7월 14일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여름이지만 장맛비 때문에 아침은 조금 선선했다. 주방에 남아있는 통미식빵으로 치즈토스트를 해먹기로 했다. 고버스, 슈퍼, 설탕, 찹쌀, 설탕, 찹쌀 IoT, 디저트, 설탕, 설탕, 설탕을 넣어둘다. 고기고기 세척. vere앗이 너무 멈출 수 없다. 생각보다 만들기 쉬워졌다 생각보다 만들기 쉬웠다 이렇게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고는 너무 일찍 일어난 탓인지 낮잠을 잤다 낮잠은 은지 침대보단 바닥에서 자는 게 더 꿀맛이다 물론 몸은 치푸등하지만 점심으로 언니가 준 오리고기를 해 먹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기는 언니를 보면 참 귀엽다 양파 넣고 얼려두었던 파도 넣고 미리 적재환 그러면 또 다른 게 더 맛있고 아침샤膜은 조금 더 맛있다 오늘도 잘 먹었다 뱅이 일어난 달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